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어 드디어 내일 뮤직비디오 촬영이죠. 네 그렇습니다. 뮤직비디오 촬영 전에 마지막 암무스이 끝났습니다. 저희 새벽 4시에, 4시까지 샵 가서 헤어랑 메이크업 받고 촬영장으로 일정해야 돼요. 저희는 이제 가서 쉬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내일 봐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Anatologies로 공ivat 된 такого year break. 하고싶은 완성! 첫 근무총 촬영 시간인데요. 이제 악세사리도 다 수정하고 뭐가 어떻게 되는지 미끄러움 정도, 간격 이런 것도 저희가 어느 정도 파악해서 이번 시간 끝나고 다음번에 촬영하면 더 칼규모가 되지 않을까요? 저희는 저번 뮤직비디오 촬영생이랍니다. 끈이 내려온다네. 신발이 벗겨진 하네. 포인트라네. 밥 안 주신다고요? 지금 밥 주신다고요? 파스타를 주신다고요? 맞지 않는 신발을 신고 춤을 추기 있는데요. 굉장히 힘드네요. 그치만 표정은 포커페이. 포커페이. 피스! 저희 개인컷 촬영 중이에요. 보이시나요? 지금은 민재가 하고 있어요. 다음은 지수 차례. 다음 다음은 정민지. 언니 차례. 네번째에요. 다음은 미소. 나 뭔데 애팅이야. 미소가 제일 예뻐된 애팅이에요. 어떤 걸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돼요. 어떤 걸 해야 이쁠까? 어떤 표정을 해야 이쁠까? 어떤 표정을 해야 이쁠까? 어떤 표정을 해야 이쁠까? 어떤 표정을 해야 귀여울까? 전 가만히 있어도 이쁜데. 가자. 네. 네. 여기서는요.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전국에 몇 개 없는 LED. 저희가 바로 저 LED 조명 앞에서 파이티라고 글씨가 이렇게 크게 박혀가지고 공모를 출 거예요. 그 전에 지금 다른 멤버들은 수정을 하고 있답니다. 새벽 5시가 다 돼가고 있는 시간인데요. 뭔가 너무 끝난다니까 좋다면서도 시원섭섭해요 아직. 근데 좀 아쉬운 마음이 크죠. 아직까지는. 더 잘할 수도 있었는데 근데 일단은 빨리 가서 타고 싶어요. 그래도 저희 파이티가 27시간 동안 호박 자만심 안 자고 만들 뮤직비디오니까요. 꼭 한번 봐주시길 바랄게요. 하야될게요. им Fahr 이하 그래서 하야될게요.